감등 어어 죄송합니다 노루킹이다 노루킹 노루킹이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노루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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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잉 알겠습니다 나무님 롱 로드 3 파이트 어 퍼 쩐다 으으 개맘 녹용은 줄 수 없다 오우 위험했다 차분 차분 왕 차분 굿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맥시마 140 맞춰달라니까 170 경쟁나옹 거기서 30은 bj건가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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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안 골라도 되고 AS도 되고 약간 그런게 포함된거지 그러니까 BJ한테 물어본거는 뭐 니가 다 알아서 해달라 난 돈만 주겠다 어찌보면 그런 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본인이 진짜 인터넷에 뒤져서 그래픽카드 맞추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그게 귀찮아서 BJ한테 어 나 이정도 좀 해주세요 하면 약간 프리미엄 품는 것도 당연한거 아닌가요 혹시 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귀찮은 사람은 여기서 살아 뭐 그런거지 스폰 이런거 파이트가 없나 아이씨 파이트가 저거 밖에 없네 감사합니다 혼빈짱님 오우 일본이네 아 일본이 좀 오팅핑 좀 맞춰줬으면 진짜 좋을텐데 많은 도움됩니까 남문네 야 무슨 엘리사 밖에 없냐 아 엘리자 어우 나비님 쉬운 상대가 아닌데 쉬운 상대가 아닌데 잠시만요 아 아 맞더러 이 부분 아 아 아 아 저는 뱅큐죠 뱅큐 144헤르츠 차분하니 이겨봅시다 오 낫본 안찼다 와 이걸로 맞냐 아 이게 또 맞냐 아이씨 딱 도망갔는데 아 손나락을 맞네 반전 인수님 안녕하세요 반전 인수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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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빈이 잡고 뱅가들 역시 노브킹